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요런 친구들 죽여버리고 얘 뭐야 뭐야 얘 뭐야 이씨 앞에 있는 애 죽여버리고 저는 요런 애들하고 같이 싸우는 요 조그만 친구들하고 싸우는거 좋아합니다 아 안짝아 와아씨 아 개 커 하지만 이미 그들이 들어왔을땐 우리 본진 아니지 흐하하하 멍청한 새끼네 어이 대장급인가 본데 아 가이돈 이었네 점마 잡으려고 온거 같은데 점마 잡았네 이제 옛날 중세사람들 야구시켰으면 야구 잘했을텐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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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마 옛날 파일을 뒤집어 씌운게 아닐까 저도 모르겠어요 쓰레쉼님이 보내주신거라 이쯤에서 라리아 도시를 한번 노려볼까요? 이쯤에서 라리아 도시에 몇명이나 있나 한번 보고 라리아의 도시를 먹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으씨 겁나 많네 같이 아직 못잡았어 얘네 튀어나올거 같은데 그냥 어? 괜히 늘어갔다가 병력 다 잃은거 아닐까? 놀도르랑 자투랑 싸움 붙여야되겠다 놀도르랑 친구 되야지 아 이 중립부대봐 아 저런거 잡고싶어 철십자성을 왜이렇게 노리자 근데 모브레이성이 어디야? 헐 헐 야 노래 왜이래 이씨 아 괜히 싸워봤자 이거 손해야 안싸워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모드를 어 공유하기에는 좀 제가 아 힘들지 않나 대신 제 유튜브에서 제가 매일매일 연재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구독해놓고 대리만족하세요 아 병사 병력 여유도 있는데 키우자고 어 엑스다 아 근데 지금 악마랑 싸우고 있네 악마한테 다 털릴때까지 좀 지켜보죠 아 이 미친 잿빛 독수리 또 오네 악마 이겼다 아 이거 잡아 개념을 상실했다고 나보고 말 막하네 아 야 쟤 누구야 막 내려가 왜 이리와 이씨 아니 뭐 아 아 저기 아 아 아 아 미친 왜 그래 에어헤에 야 다 들어가 야 물속으로 다 들어가 아주 사륙을 시작해야되겄스 개 도란맨 자신이 깜믈 이 아 이 미친말 김유신인줄 마운테인블레이드는 그거말고는 없어 안게스트야 그거 지경도 안보면돼 마블은 그게 컨텐츠의 다야 아 이 새끼들 내거 안갖고있네 유니콘 유니콘 도대체 어떤 놈이 뺏어간거야 모브레이성이나 먹어야지 아 늑대전사 좀 꺼지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자 나도 전투에 참가 나 여기 계속 있어야지 위에 백명밖에 없다 다 돌격해 궁병만 뒤에 있고 찍지 않은 곳에 있지 됐스 이 로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내 환세검 보입니까 환세취호검 와 성벽에 애들 겁나 많네 어우 개맞네 요거 요거 환세검이예요 요거 아 근데 쿠알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나 구하기가 겁나 힘드네 하살병 말 더럽게 나는 들어가자마자 가운데 뚫고 성의 내부로 들어가서 성 내부에서 자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성공이야 저는 이렇게 해서 뒤에서 흐하핳하핳 흐하핳 아주 병력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본산시키는 역할이지 흐하핳 와씨 내가 왔어 흐하핳 아씨 어 뒤에 나왔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넘나 놀랬어 흐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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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너도 약간 똑똑하네 흑 흑 흑 흑 흐하핳 흑 흑 야 여기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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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뺀지당하니? 거의 만을 다지기 그날 밤은 마치 시체가 바닥에서 빛나는 것과 같았다 적들이 떨어뜨린 횃불에 시체가 함께 타들어가기 시작해 인간의 지방이 초과되어 4일 밤낮을 불태워 아이씨 이거 무슨 성 몇 명짜리 성이야 이 개같은거 최소 400명인데 지금 몇번 리필되는거야 아이씨 흠 흠 으 너 뭐야 대장이야 야 이렇게 뭐 이렇게 싸웠는데 명성 3밖에 안줘 솔직히 모브레이성도 낮추자 저 늑대 뭐야 형 황제형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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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형 말 말고 아이 미친 잘못 눌렀네 아이 씨 아이 미친 이걸 잘못 누르네 아 아 짱나네 아 아 오케이 나중에 나 성 준다 그러면은 실험그러면 되지 뭐 아 병력 싹 땡길까요 모브레이에서 수비병 빼오라고 모브레이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비병을 빼와 아 여기보다는 칼레디안에다가 이 성이 약간 더 발전된 성이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기사단치부 설립 아 아 아 제국기사 불멸자를 업그레이드 창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 막 들어가네 와 이 강제로 랩업시키는거구나 어 드디어 만들어졌네 이거 기사단 잠깐만요 어 여깄다